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우화량 유적인데요 원형재단과 방형적석촌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우화량 유적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홍산문화를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제1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왜 그러냐면 예제 문화의 원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문명의 시작을 예제 그러니까 예 할 때 예고 그 다음에 재는 제도 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예제 문화의 원형이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첫 원료 시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땅에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원래는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토템이죠 토템 인류에게 종교가 처음 생겼다고 하면 보통 토템을 얘기하잖아요 토템은 뭐냐면 인간이 아니고요 짐승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령하게 그런데 이 천원 지방 하늘과 땅에게 제사를 지내면서부터는 천신과 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문화시대를 완전히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토템에서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문화가 바뀌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강력한 사상 종교를 토대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통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라는 것도 그러니까 토템에서 이것으로 바뀌는 게 어떤 시대를 완전히 구분 짓고 문명시대로 들어선 첫 단추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신묘 가상도인데요 이거는 여신묘에 갔을 때 찍은 겁니다 가상으로 그린 걸 보시면 중요한 게 눈에 이렇게 푸른 옥을 박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바로 여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보면 위에는 지금 없는데 관을 쓴 거로 보인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신묘은 보이시는 것처럼 한자 칠자 모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원십자 모양인데 지금 빨간색 원 여기서 바로 이 여신의 얼굴 소조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신상은 총 7개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우리 사람 크기 한 3배 정도 되는 여신상을 모시고 그리고 사방에 인체 크기를 모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두 배 정도 되는 여신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곰 턱뼈하고 곰 발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는 양쪽에 마치 사자처럼 지키는 사자처럼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신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하는 모습이죠 원래 여신상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2만 2천 년 전에 나온 최초의 조각상은 굉장히 가슴도 폭발하고 임신한 모습이고 이런 여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산시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임신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생육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그리스 여신당은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이 홍산의 여신상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수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공유사의 고주선조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삼성기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불견 일강 100일이면 변득 인형이랴 그러니까 참된 사람의 모습이 되려면 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굴에서 축과 마늘을 먹으면서 수행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환웅천원께서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웅족이 3, 7일 그러니까 21일 만에 광명인 인간이 되는 첫 단계를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광명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신상도 마찬가지예요 남신상도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총 7개의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위에도 뚫어놨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막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총 7개의 구멍을 다 직접 뚫어놨습니다 배꼽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보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원으로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주문을 읽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공유사 또는 삼성기에 나오는 그 내용과 완전히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템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수행을 통해서 문명인이 되는 진정한 그런 천지와 소통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홍산문화는 실제로 우하량 아까 그 천원 지방이 있는 그 우하량 이 지점에 이게 이제 전체의 지축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원단이 천원 그러니까 천단이 총 3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형으로 보이지 않게 돌로 쭉 쌓아놨어요 그래서 천원과 지방 하늘과 땅을 이렇게 표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는 7개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총 22개 정도의 무덤이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그냥 생각할 때는 천단과 총이 있으면 거기에 묻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성한 곳에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10개 개만의 어떤 제사장이든 뭐든 죽었을 때 여기에 묻힌다는 것은 뭐냐면 천지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천지와 하나 된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동산치 같은 홍산문화 말기에 나온 탑형 질그릇인데요 잘 보시면 천지인의 상징을 다 해놨습니다 원방각을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 원에는 3개의 주름이 있고 가운데에 사람을 뜻하는 각이 있죠 그 밑에는 땅을 뜻하는 방형이 있습니다 이런 천원지방의 근원이 바로 홍산문화고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천원지방이 우리 단군 왕검대의 참성단도 마찬가지로 천원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상방하원 지천택계를 향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원래 천원지방이니까 하늘이 높고 땅이 밑에 있으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해놨을까요? 합의를 뜻하는 거예요 합의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것, 소통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원방각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교한 이걸 논문으로 쓴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와 태계 2항의 천명도가 60년을 사이에 두고 나왔는데요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이 글인 인체 비례도가 원방각을 표시한 거예요 다 하늘과 땅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조화,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천명도도 마찬가지로 천원지방과 인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천명도는 심성을 표시했습니다 사람으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인간은 자신 안에 하늘과 땅 그리고 온갖 피조물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완전히 동양사상이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건축을 할 때도 이 원방각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정말 열심히 찾은 사람이에요 표고에는 고시, 키즈카, 고분에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여요 1번이라고 해서 이 원, 원, 천원 원형재단 맨 위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방영으로 네모 반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2번 그러니까 방영에서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보여요 신기하죠? 사람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착시 효과를 노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원단에 올라간 피장자 이렇게 묻힌 사람이거나 제사장의 시점에서 보면 천원 지방이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아마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인간이 중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감경제도 마찬가지로 천일이 마한이고 지일이 번한이지만 실제로 대당군이 계신 곳은 바로 진안 그러니까 태일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인간이 천지를 대신해서 천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태일이고 대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산문화와 우리 한민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집적인 연관이 있고 사실은 우리 민족, 우리 문화의 원류죠 홍산문화가 그런데 보시면 홍산돌 덧널무덤과 최근에 춘천에서 나온 중도의 돌 덧널무덤이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 중도의 돌 덧널무덤은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귀걸이가 나왔는데 그게 고구려 양식입니다 6세기에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를 이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옥고가 나왔죠 상투를 고정시키는 그런데 이게 옥고가 조부구 때부터 이미 나와요 상투의 원형이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상투를 틀었잖아요 불구의 불상도 보면 틀은 것 같고 중국 사람들도 옛날 그림 보니까 다 틀 것 같던데요 한민족은 쪽 상투라고 해서요 이게 달라요 사실은 이게 기숙하고 그래서 이것은 한민족의 상투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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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어요